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재확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교회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연합기관들도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먼저 한국교회 총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몇 교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교인들과 지역사회에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된 데 깊이 사과드린다며 교단의 행정력 범위 밖에서 독립해 운영하는 작은 모임들과 전강훈 목사 측의 정치적 행보 때문이라는 것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가 방역의 최전선이라고 이해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예배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교회 내 소모임이나 식사 등을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는 교인들이나 방문자들이 코로나19 검진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해 방역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성결교회 연합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급증세로 돌아서게 한 요인에 개신교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범교회적 공동대처에 미흡했고 안일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에 집단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당국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한성윤 소속 모든 교회는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상황이 따라 발표되는 방역수칙에 철저히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도 성명에서 일부 교회들이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랑제일교회 전강훈 목사에 대해서는 9월 총회에서 합당한 조치를 내려 공교회적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에게는 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감염 차단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협력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N차 감염의 고리를 끊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교회가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으로서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